이 습지대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 습지대를 관통하려면 요거를 따라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빨간색 기둥 빨간색 기둥을 따라다니라 보면 항상 아이템이 있거나 메인 케어와 관련된 지역이 나오지요. 뭐라고? 어허허허 프레임이 이상해? 야아 놔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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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빨리 탈출 안하면 죽는데 다행히 비행기는 왔네요 뭐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걱정하지마. 조금 있으면 괜찮아져. 어허허허 어어 위험한데? 원래 이쪽 길로 오면 안 되는데 아 길을 잘못 왔어요. 아 어흥 출척 안아 출척 안아 출척 안아 출척 안아 아 자꾸 쫓아오잖아 아, 자꾸 쫓아와 저한테 제일 필요한건 방독면입니다. 방독면 방독면이 가장 많이 필요해요 앗 이 조끼를 따라서 이 빨간 깃발만 잘 보고 가면 돼 그럼 절대 여기 물에 빠지지 않아요 여기 함정도 있으니까 조심하고 어 무서워 이런거 이런거 이 촉수를 조심하십쇼 오 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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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탄은 필요없고 여기 어디 함정이 있는데 여기 함정 있죠 저 함정을 조심해야돼 이 총이 참 좋은 총인데 이 총을 들자 괜찮은 총이에요 이 총이 저 촉수 조심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바로 요기를 이용합니다 이 빨간 기둥 저 자 여기가 카르마 주는 곳인가 여기가 여기에 기름통을 확인해주고 왜냐면 이 늪지대를 건너가야 되는데 기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두곳인가 세곳인가 를 돌아다니면서 기름통에 기름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야돼요 기름이 있는 데에는 어딘지는 아는데 아이템도 구할 겸 이렇게 돌아다니는거지 그래서 이 빨간색을 따라서 또 갑니다 전척이 전척이 어 파밍중인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다 온거에요 클레이머가 원래 세개정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나밖에 못주셔서 어 아 여깄다 두개 여기에 기름통이 여기에 기름이 필요합니다 자 작동이 안되죠 기름에 기름이 없어 뒷다리야 고맙다 기름을 가지러 resser 다 br 잘 죽지도 않아요 아 저거 과거울땜에 엄청 신경쓰이네 어 위험해 위험해 아 각오일 왜이렇게 많아 제기랄 아 이런씨 위기 통을 떨궜어 여기서부터네 상관없습니다 가자 가자 잘못하면 물에 빠진단 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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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튀어 튀어 저게 비행기 안에 있어요 여기 비행기 안에 클레이머 챙기고 수화 여기있어 오! 들었어! 들었어! 오케이 부르트같은 놈 못 들어오지? 저게 때리다 가요, 지쳐가지고. 갔어요. 이제 가야할 곳으로 가면 돼요. 아까 그 통 있던데. 흠. 어이, 두 마리야. 가리지마. 벌려. 그래. 가리지마.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가면 되죠. 와, 탄을 너무 많이 썼는데. 수통 교체. 됐어요. 이제. 클레이모를. 설치를 해줍니다. 혹시 모르니? 설치를 해주고. 이거 좀 자리가 이상하다. 됐어. 기름통을 바꾸고. 불러줍니다. 나는 그렇게 큰 피해는 없는데. 혹시라도 모를 불상자를 위해. 유비무안을 하는 거죠. 기다리면 돼요. 이렇게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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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이머의 존재를 아는 건가? 하나 다 보냈고. 하나 다 보냈고. 어서 쏴어. 안보여. 아이, 늦었어. 아이. 오우. 빨리 좀 알아. 좀. 저기 있어야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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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고이라고 붙어. 난 글쎄. 그때 도망을 가는 거죠. 됐어. 으아잇. 빨리빨리 가자. 빨리빨리. 오우. 오케이. 클리어. 크흠 총알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샷건탄을 너무 많이 썼어 위험한 풍뎅이님 팬가입 고맙습니다 여기서 인제 야시경이 나오죠 16분? 16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16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최대한 방독면을 다 모으고 이 총알을 좀 써야겠는데 권총탄을 여기에도 있어 샷건탄 방독면 지금 지금 강독면을 떠나기 또 탐정 제거하고 나를 부르고 있어요 안 나가요 야식이 여기 있네요 이것이 아쉽이야 가자 탄이 얼마 없어서 상당히 고전할 것 같습니다 아이템 먹고 갈까? 먹고 가지 근데 아이템을 처먹을려다 탄을 더 쓸 수가 있기 때문에 15분 교회에 거의 다 왔어요 그냥 가 그냥 가 아직 너랑 싸울 때가 아니야 아직 너랑 싸울 때가 아니야 안 쏘면 굳이 전투를 안해도 돼 걸리지만 않으면 건드리면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냥 쭉 가서 안 걸리는 방향으로 오 애들 부른다 아이씨 야아 아이씨 나왓꾼 이 빨간색을 따라가 빨간색을 빨간색을 따라가면 돼 그럼 물에 빠지지 않아 빨간색을 따라가면 됩니다 물에 빠지는 순간 끝나 됐어 난 살았어 물에 빠지면 행동이 느려지잖아 그럼 쟤가 쫓아오지 이거 건드리면 소리 나죠 이거 이거 딸강딸강 교체를 하고 뭔가 뭐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매봅시다 여기 분명히 먹을게 함정 조심하고 함정 여기 또 있어요 어 뭐야 쟤가 원래 있었나 탄보급받고 이게 이제 탄창이 늘어난 AK인데 내 총이 훨씬 좋을꺼야 탄보급받고 조심조심 여기에도 아마 방동전이 있죠 14분 이 정도면 충분해 목길 이유가 없습니다 암허스트님 팬가입 고맙습니다 깨졌나 이거 깨졌네 자 이제 교회로 탈출 내려가면 끝이죠 저기 교회에 있잖아 저 불빛이 이제 안 나가 있는 곳이야 충전 충전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으잇 여기 올 줄 알았다 여기 올 줄 알았다 다는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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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쟈 쟈 쟈 조그만 놈도 같이 쏴야 돼 쟈 애들이 최대한 딜을 하게 도와주고 쟈 쟈 쟈 쟈 아이씨 조그만 끄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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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 쟈 아이 똥쳤어 어어어 어허 조그만 놈들이 계속 나와서 한자리에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소금 1% 손발 조그만한 앞뒤 장러 적기 삼성 심심 자 아 아 으아아아아아 잡았어 어우 더러웠네 빨리 통나무 옮겨줘 여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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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1초 남기고 들어왔어 0001 안나 저는 반가운거지 나 전설이 안에서 가지고 오는거지 그러니까 아니 아니 저는 나는 저는 아내가 고소하고 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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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나가 처음에 스나이퍼로 같이 따라갔던 그 여자죠. 처음에 검은 존재를 같이 잡으러 왔다가 나만 잡혔잖아. 쟤는 살아나 도망쳤고. 너는 처음에 진심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헌터는 너는 시작부터 읽었을 때. 너는 자신의 믿음을 두고. 내가 시간을 지켜냈다. 내가 너의 액션을 봤을때까지 이해했을때. 그리고 내가 너 죽었을때. 너는 내가 쉽게 만들지 않아, 아르티옹. 내가 이제 끊을때. 준비해 주세요. 그 친구들이 곧 오고, 우리 모두가 악티아브리스케야에 가. 악티아브리스케야. 이 새끼야. 알았다, 이 새끼야. 여기에 카르마가 있었나? 비 DuckDip. 없네. 어, 돈이다. 무기 좋지. 쓸데없는거 팔고 탄을 좀 사야되요 쓰나탄 팔고 권총탄 좀 사고 여기서 쓸만한 총이 있어요 있었나? 봐봐 칼라시 2021 여기서 팔죠 거기서 갖고 오길 잘했지 레이저 조준경이 뭐필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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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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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필요?